오 견제구가 빠졌어요 공이 빠집니다 그 사이에 2루까지 통과 3루까지 지금 걸려 넘어졌고 3루에 들어갑니다 이야 지금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 우선 부상이 아닌지 확인해도 부상은 아니네요 지금 박영민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와서 아찔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견제구가 빠졌고 지금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3루까지 갔는데 여기서 다리가 꼬이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서 송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단 3루에는 세입이 됐습니다 이제 대주자 스페셜리스트거든요 저를 사실 많이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야 정말 이거는 혼신의 주류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결국에는 지금 좀 약간 절뚝이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막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